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민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순수한 나드 향유 한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론 유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가범 1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아민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돈을 약속받고요 그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예루살렘 성 안에 큰 다락방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제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그러나 이런 좋은 분위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가론 유다입니다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이었는지 요한봉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6월전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의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로세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아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가론 유다가 당신을 팔아넘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가론 유다는 언제 이곳을 빠져나갈지 불안한 마음으로 식사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모두를 요동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론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곧장 다락방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다 드시고 난 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 건너편 동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갔던 감남나무 동산 겟세만에에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가 보시니 말씀 목상을 통하여 본 것처럼 이 겟세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시간에 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시오 라고 고백하신 후에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47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아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넘겨줄 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른 유다였죠 이 성경에서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었던 굉장히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불러세우신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넘겨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무리를 이끌고 말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무리였을까요? 요원복음 18장 3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디세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 뒤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아민 유다와 함께인 무리의 정체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디세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최후의 만찬 중에 빵 조각을 받고 다락빵을 빠져나간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 지난번에 약속했던 은돈을 다시 한번 더 약속받고 적당한 기회가 왔으니까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물리적 지원을 받은 유다는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다락방을 시작으로 해서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모이셨던 겟세만의 동산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그들은 겟세만의 동산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미리 작전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포박하는 중에 그와 함께하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완벽한 작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작전은 간단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말씀 세바력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존경과 사랑의 뜻을 담아 입을 맞춰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아름다운 인사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전에 따라 유다는 예수님께 곧 다가가 라삐님, 선생님 하고 인사를 건넨 후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본문 48절 말씀이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예수님을 기만하며 우리에게 넘기고자 하는 유다의 마음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것이 입맞춤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입맞춤으로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품었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과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가론 유다의 죄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깊게 주목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죄인인 유다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술을 떼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그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하셨을까요? 신뢰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그 인사로 자신을 기만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시원하게 욕을 부어도 화가 가라앉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신의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 그의 음성에는 그 어떠한 분노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어디서건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님들 사랑해신 예수님의 이 진심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를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론 유다를 향해 물으시는 그 질문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오른 길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 남겨진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른 길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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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